꽃잎로드 꽃잎로드 오늘은 익산에 왔습니다 익산에 소곱창이 들어간 낙지볶음이 있는데요 동선의 낙지 먹으러 가시죠 볶음요리는 양념이 가장 중요한데요 랩 단짠이 과하지 않고 밸런스가 좋습니다 곱창이 들어가서 고소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델을은 서울받아 곱창이 들어가서 고소하게 됩니다 랩 단짠이 있는 강력이 있습니다 랩 단짠이 있는 강력이 있습니다 랩 단짠이 있는 강력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익으면 질깃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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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을까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여러분 이제 시작입니다. 이 양념에 밥을 안 묶을 수 없겠죠? 한번 섞어주고 다시 누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안녕.